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판급 변화장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도박 공간 개설과 도박 자금 추징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8592 선결입니다. 도박 공간 개설을 하고 검사가 상고를 했고 상고 기약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설치를 하십니다. PC방 이런 데다가 도박 장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은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서 도박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억 7,100만 원을 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도박하게 만든 대가로 받은 거죠. 그 중에 2,28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디로 도박을 하기 위해 또는 도박을 해서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박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 내고 막 송금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서 이걸로 돈을 받았는데 2억 7,100만 원을. 그런데 그 중에 2,280만 원은 피고인의 아이디에 들어있던 돈이에요. 2,280만 원. 자기 아이디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고 자기도 하고 했겠죠. 도박해가지고 딴 돈도 있고 뭐 이런 돈도 있고 자기 입금한 돈도 있겠죠. 그 돈은 이제 2,280만 원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도박장소 개설죄의 피고인에 대해서 몰수할 수 없다. 이래서 몰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왜 몰수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탐구한 거죠. 즉 도박 공간 개설로 처벌받은 자가 직접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는가? 이게 문제겠죠. 대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몰수 추징을 선고하려면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요. 그에 관한 몰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불고불리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에요. 불고불리. 즉 이 사건은 도박 공간 개설에 관해서 기소가 됐을 뿐이지 피고인의 도박에 관해서 기소가 안 됐다. 도박에 대해서 기소도 안 했는데 도박한 걸로 보고 유죄로 보고 도박 자금을 몰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은 도박 공간 개설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 도박 공간 개설로 인한 직접 간접 이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직접 도박한 것은 도박 공간 개설의 간접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피고인이 도박죄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몰수 추징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이 맞다. 검사가 잘못 판단한 거다. 라고 본 거죠. 즉 도박장 개설 등에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법인 경우에는 형이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몰수 추징이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 몰수 추징에 관한 대법관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때 초법인 사람들을 바지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형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돈만 챙길 수 있다면 그냥 직액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몰수 추징을 하게 되면 더 여기에 대해서 더 항소하고 상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 추징에 관한 대법관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몰수 추징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관해서 몰수 추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수사기관이 도박죄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 자금은 몰수 추징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 장소 개설만 기소가 됐고 그거로 인한 직접 간절히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 즉 2억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는 몰수할 수 있지만 2,280만 원은 이거는 도박 장소 개설과 관련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고 원심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